한국에 왔어요 지름필이 완전히 끝냈고요 깔끔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면과 다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렁탕하고 국물이 잘 맞게 김치를 매콤한 맛을 약간 줄이고 단맛을 약간 강화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 고객님한테 많은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아시아의 신 쇼핑병소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아시아의 신 쇼핑병소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시아의 신 쇼핑병소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재밌는 것이 찾는 것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들입니다 자주 더 많이 개발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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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